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코몽의 운영자 충배입니다. 홍상캔디님께서 요청해주신 영상으로 보는 커뮤니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역할 자녀에게 도움되는 말해주기 항상 남탓 원망 불평불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질비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걸 듣고 보고 느끼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똑같이 빠져들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이 되는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우리 홍상캔디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내용을 올려주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에게 이런 말로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 평생 친구관계도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친한 사이라는 말이 마음대로 돼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말을 해주는데 결코 혼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인간관계를 형상하고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 부럽다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굳이 질투는 할 필요가 없단다. 단지 반짝이는 순간이 서로 다를 뿐이니까 이게 지금 참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부러운 것을 그냥 부럽다고 이렇게 하면 정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누가 좋은 차를 타거나 좋은 집에 산다. 아, 부럽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어떤 사업을 하셔서 돈을 많이 그렇게 버셨습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부럽다는 것부터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물려줬을 거야. 뭐 저 사람은 또 불법적인 거를 했고 이런 온갖 질투에서 나오는 온갖 이야기들을 붙입니다. 여기다가 그냥 그분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가르침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나 인터넷 방송이 발달함에 의해서 이 부러움에 이것이 질투로 바뀌어서 또 스토킹으로도 연결이 되고 굉장히 좋지 못한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유명 래퍼 빈첸의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 우원재가 피처링을 했는데 이런 가사가 들어있습니다. 세상은 불행에도 순위를 매기더라. 온인이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만 노력하시면 됩니다. 불행에도 순서를 매겨가면서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찾겠다. 이것이 지금 2024년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불행에도 순위를 매기는 그런 삶은 여러분들에게 절대 좋은 인생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불행에는 굳이 순서를 매길 필요가 없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생각만이 존재할 뿐이지 지금 많은 대한민국의 인터넷 활동을 하시는 분들 악플러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불행에도 순서를 매기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불쌍하다. 저 사람보단 저 사람이 더 불쌍해. 이런 것들로 계속 하루하루를 본인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제가 대한민국 대표에서 말씀드립니다. 본인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용서와 화해는 다른 거야.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화해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건 아니란다. 화해는 네 마음 편해지면 그때 하렴. 뭔가 화해를 강조하고 뭔가 너무 그런 형식적인 틀에 의해 가지고 이 자녀를 고육하고 세상을 거기다 끼워 맞추는 세상들 여기 딱 나오는 게 맞습니다. 본인이 용서하고 본인이 결정됐을 때 마음이 편해지고 그때 화해를 하고 하는 것이지 부모와 어른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강제로 손 악수시켜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것이 용서가 아예가 아닙니다. 본인의 마음이 그걸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뭔가 돈에 의해 가지고 합의금이라는 영역에 의해서 억지로 억지로 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 사람도 그 순간은 욱해 가지고 잘못했지만 돌이켜보니까 나도 사실 그때 조금 조금 그랬던 것 같다. 저 사람한테 미안했던 부분도 있고 서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자. 같이 조금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데 싸우지 말고 용서할 건 하고 화해를 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거를 진행해야 되지 뭐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해를 해가지고 그걸 또 서로 가슴 한편에 가지고 그렇게 살고 이렇게 하셔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남들 눈치를 너무 심하게 보면 너만의 색을 잃을 수가 있어. 무엇보다 자신을 지키는 게 중요해. 이것도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김종원 작가님 진짜 제가 존경하시는 분인데 제가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제가 너무 존경하는 작가님이라서 제가 일부러 약간 어떻게 보면 이거를 그 많은 게시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지만 저희 네이버 카페에 하루에도 수천 개의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마침 딱 보다가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 이런 쓰신 글들이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4번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즘 유튜브라든지 개인 인플루언서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남의 눈치를 너무 심하게 보면 그 본인들의 자녀분들의 색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동들을 유튜브 시키는 경우 이거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부모님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동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성공해서 채널이 성공해서 성장할 확률은 정말 0.00001%도 안됩니다. 한 10만명 중에 한 명도 아닙니다. 100만명 중에 한 명입니다. 잘 되는 애들이 그럼 나머지 시도했던 99만명 이상들의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유튜브로 출연하고 뭔가 활동을 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처음 안 한 겁니다. 그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그냥 태어나자마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패를 한 겁니다. 그 친구들은 부모들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 부모가 계속 의도했던 그런 방향대로 간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간종 그냥 뭔가를 해야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구나 뭔가 좀 오바 자극적인 걸 해야 되구나를 어릴 때부터 인식하면서 어린이들의 색깔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유치원에 갈 때쯤 되고 머리가 성장하면 본인 영상들을 다 지워달라고 합니다. 거의 100% 확률로 그런데 또 부모는 돈이 걸려있으니까 그걸 못 지우고 자녀는 잔인 초상권 때문에 친구들한테 창피하니까 지워달라 이것 때문에 그 어린 나이의 돈 때문에 부모랑 벌써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거 자녀분들을 유튜브 시키고 이런 건 정말 잘못된 판단 차라리 개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개를 개는 어차피 그런 것들이 본인이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동물은 아니기 때문에 개를 차라리 이렇게 많이 저희가 유기견 보호소에서 그걸 데려다가 직접 어디 이런 샵이나 이런 데서 분양 받으시면 안되고 절대 유기견 보호소에 가셔 본인이 그런 강아지들을 좀 데려오는 장면부터 해가지고 그 강아지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강아지 입장에서 너무 귀찮게만 하지 않으시면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가지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남겨놓는 것이 오히려 강아지한테도 도움이 되고 자녀분들의 정서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여기 남들 눈치를 너무 심하게 보면 너만의 색을 잃을 수가 있어 타인들은 본인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타인이 본인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망하는 겁니다. 인생은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인생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타인은 본인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고 살면 고마운 사람을 자꾸 잃게 되는 거야. 고맙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은 너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거란다. 고맙다. 이거 엄청난 표현입니다. 구질구질하게 어떻다 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고마워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고생했던 부분들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도시락을 사고 잠을 깨우고 이랬던 거에 대해서 고마워 이렇게 이 한마디면 다 그것이 눅눅듯이 높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동료들도 마찬가지 가장 이것을 많이 느끼는 게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 저도 직업군인으로 오랫동안 군생활을 했지만 군인은 그 어떤 고난과 처참한 전투상황에서도 본인의 상관과 지휘체계에 의해서 고맙다 그리고 수고했다 이 말 한마디면 자기 목숨 마쳐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군인에게 특히 수고했다 고맙다라는 말 이것이 정말 그 어떤 보상보다도 크게 작용을 하니까 우리 주변에 보이시는 군인들 식사하고 계시면 가서 그냥 식사 밥값을 내주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나라를 지켜줘서 고맙다 그 한마디면 그 친구들을 엄청나게 부닿해할 겁니다. 나라 지킬 맛이 날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세상에 모두에게 좋은 사람은 없어 각자 서로에게 잘 맞는 사람이 있지 그 한 사람을 찾으면 인생이 행복해져 이 역시도 아주 김종원 작가님의 훌륭한 인생관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모두 맞을 수는 없습니다. 잘 맞는 사람을 팬으로 트로트 가수가 수도 없이 나와도 임영웅을 좋아하는 사람 영탁을 좋아하는 사람 이찬원 좋아하는 사람 다 틀립니다. 똑같이 잘해도 본인 잘 맞는 사람을 그냥 본인이 가면 되지 본인이 만약에 임영웅 좋아한다고 저 영탁 저놈 못 쓸놈 못한다 못한다 저 사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 안 가면 됩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 한테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런데 가가지고 막 그렇게 선동하고 막 온갖 남탓 원망에 찌들어가지고 인생을 보내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김호중이 아무리 잘못하셨던 것이 이번에 최근에 있지만 김호중님의 팬의 마음은 또 헤아려 드려야 됩니다. 본인이 그렇게 좋아했던 가수인데 본인들도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았었죠. 실망감을 느꼈었을 거고 그거를 또 남 안된 걸 가지고 놀리고 물어뜯고 꼬시다 그러면서 약올리고 이거 조차 안된다는 싫으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터넷 방송하시는 분들 많이 느끼실 겁니다. 누가 칼들고 보라고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싫으면 본인 좋아하는 컨셉에 맞는 방송을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 방송 안보면 본인을 살해하겠다 가족을 살해하겠다 이런 협박을 당한다면 보셔야죠. 그런데 그런 거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서로에게 잘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맞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떠나서 그걸 찾는 것도 인생의 행복이다. 이렇게 여섯 번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일곱 번째 누구나 너를 오해하면 어떤 변명이나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아. 말이 아닌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까. 이게 또 우리 김종원 작가님의 엄청한 인생관. 제가 딱 7번이 정말 저의 인생 스타일 그대로입니다. 말 안 압니다. 저는 제가 잘한 일에 대해서는 얘기를 합니다. 철칙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랬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오른손이 한 일이 왼손도 알게 하라 이겁니다. 무조건 내가 잘한 거에 대해서는 알립니다. 공개적으로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저를 오해하거나 어떤 누명 그리고 별명 변명과 여러가지 설명을 요구할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선동당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 들립니다. 이해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팩트와 진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자신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아 그때 그게 맞았었구나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해결됐었기 때문에 본인이 잘한 거는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세상이 그건 얘기를 오히려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자꾸 겸손해라 겸손해라 이러는데 겸손 하시는 분들은 평생 겸손하게 그냥 살고 그 돈은 좋은 곳에 나머지 분들이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겸손하게 사시지 마시고 본인이 잘한 거는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알리시고 그래야지 알아줍니다. 세상은 그리고 본인을 오해하거나 온갖 뭔가 누명과 여러가지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는 그냥 본인이 진실된다면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거기서 굳이 구질구질하게 그분들이랑 싸우고 해봤자 선동꾼들은 어차피 들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마녀사냥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단도대에 올리려는 목적이 있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그렇게 싸우면 같이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진실을 가지고 기다리시라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고 여덟 번째 세상에 도망쳐야 할 정도로 크고 어려운 문제는 없단다. 깊이 생각하면 뭐든 해결할 수 있지. 이것이 또 김종원 작가님의 여덟 번째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진짜 이런 말씀드리기 참 조심스러운데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마음먹으신 분들이 저희 코몽에 많이 찾아오십니다. 제가 오시면 국밥도 사드리고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제가 또 고독사 방지위원회 단장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이 이렇게 연출됐을 때 일단은 하루만 더 버텨보자는 생각을 하십시오. 내일은 또 다른 세상이 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만약에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는 내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은 오늘만 일단 잘 버티시면 내일이라는 또 뭔가 희망을 한 번 더 느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하루도 버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가 막 여러가지를 다 해소해드리고 막 다 잘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 일단 하루만 더 일단 지금 마음 딱 그런 안 좋은 생각을 다 가지셨을 때 일단 하루만 더 버티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구멍에 오시면 국밥도 한 그릇 사드리고 뭐 여러가지 저희가 이런 게시글 올리기 활동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래도 컵라면 값 하나는 어떻게든 벌어가십니다. 이게 많이 막 벌고 이런 거는 진짜 열심히 하시면 더 많이 되실 수는 있는데 기본 활동만 하셔도 그래도 채소 그래도 하면 컵라면에 밥 말아가지고 하루 드시고 힘을 내신 다음에 다음 뭔가 또 그 생각들에 또 해결을 우리가 해보자 이렇게 제가 활동을 하는 거니까 진짜 세상에서 도망쳐야 될 정도로 크고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저기 가면은 본인이 얼굴에 철판만 조금 까시면은 남산 그리고 서울역 영등포 종로 탁골 밥 주는 데도 많습니다. 공짜로 그리고 여기 강북에 수유동 옆에 화계사라고 있습니다. 화계사 지하철 화계역에서 조금만 걸으면 아시면 되는데 오르막을 조금 오르긴 해야 되는데 화계사역 내려서 한 10분 정도 걸으시면 화계사가 있는데 거기도 밥이 맛있습니다. 점심이랑 다 봉사단체에서 오셔서 주워있으니까 저도 거기 가서 밥 자주 먹습니다. 그러니까 막 골방에서 혼자 어떻게 저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데 다니시면서 식사도 좀 하시고 하다 보면은 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 같이 우리가 힘을 내어보자 이렇게 또 여덟 번째 말씀을 드리고 아홉 번째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어 대신 자신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자 괜찮아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늘 자신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자 괜찮아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희귀 질투 불만과 그리고 남탓 원망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타인의 시선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책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괜찮아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만 보고 본인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가면 됩니다. 어차피 사람들의 시선은 쉽게 안 바뀌고 그분들의 인생은 실패자의 인생으로 다 끝날 인생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실패자의 인생까지 그렇게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그렇게 달려가실 여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남탓하고 원망하고 비웃고 자책하는 그런 실패자들은 그 자리에 버려두고 여러분들은 전진하시면 됩니다. 항상 나는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전진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열 번째 담고 싶은 담고 싶고 배우고 싶은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면 너도 어느새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멋진 친구를 만나면 너도 멋진 사람이 되지. 이것도 김종원 작가님은 엄청 훌륭한 말씀입니다. 일단 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컴퓨터로 흑백으로 프린터를 하더라도 본인 책상 위에 붙여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본인이 알게 모르게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표정부터 그 사람의 삶과 여러가지 마인드들 그런데 내가 동경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뭔가 아니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 제정신인 사람이 아니더라. 이럴 때 가감하게 그 사람을 버릴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말씀 더 제가 보태자면 감히 감히 김종원 작가님이 쓰셨던 지금 열 번째 내용에서 어떤 분을 이제 말 그대로 내 인생의 롤 모델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가시더라도 중간에 항상 이변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었습니다. 저도 인생의 롤 모델로 삼았던 사람이 알고보니 정말 그야말로 파렴치 수준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바퀴벌레만도 못한 이런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인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선동을 당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간첩 자파 종북 선동에 당해가지고 잘못된 선동에 빠져가지고 그걸 찬양하고 지향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만 보면 아주 좋습니다. 저도 잠시 이론에 심시됐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숙자도 없고 굶어 죽는 사람도 없고 실패자도 없고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모든 부자들의 돈을 뺏어서 그 가난한 사람들과 공동 분배를 하겠다. 이런 유토피아적인 생각을 가지는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저도 꼭 이런 게 어떻게 있냐 세상에 그런데 결국 세상이 증명했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가던 나라들은 다 독재자 최후를 맞이하고 처참한 모든 인민들은 굶어 죽고 왜냐 생산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지우개를 10개 만들어도 나는 오늘 똑같은 밥 두고 를 밥 두공기가 나오고 지우개 만드는 공장에서 지우개 100개를 만들어도 난 밥 두공기 입니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생산량을 늘리겠습니까 더 적게 하고 농땡이 피고 똑같은 배급을 받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자본주의 사상이랑 민주주의 사상에서는 내가 더 노력하는 만큼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도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발전 발전 성장속도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론입니다. 이것이 말 그대로 이게 자본주의 사상 민주주의 사상에서는 물론 노숙자라든지 실패자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자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제도들을 만들어놨습니다. 파산 제도라든지 회생절차라든지 뭐 그런 저수급자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을 대비한 그것이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실패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20세기가 오기 전까지는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다. 아직 10년 20년밖에 안해봤으니까 이게 나중에 잘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미 100년이 넘었습니다. 이 시도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시도가 100년이 넘은 상태면 안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유토피아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 그걸 본인들이 그걸 빠졌더라도 거기 만약에 심시돼가지고 문재인이랑 이재명 같은 사람이 북한에 돈도 보내고 이런 이상한 친복 친중활동을 하더라도 그전에는 저처럼 잘못 알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김정일이를 찬양했던 박지원 같은 사람들을 굳이 대한민국의 70년 정보가 그렇게 고스란히 담겨있는 국정원장으로 굳이 그 사람을 불순환 행정을 했던 사람을 안치고 이런 행적을 하는 사람들은 안된다. 문제가 있다. 이런 걸 깨달은 순간 여러분들이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멋진 사람입니다. 이재명 같은 왜 그런 잡범 범죄자를 왜 이렇게까지 당 차원에서 방탄을 하고 범죄자 한 명을 살리고자 선동과 탄핵 선동까지 해가지고도 지연 수사방해 재판 지연과 관련 검사들을 탄핵 시켜가면서까지도 선동하는 게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정상적인 중등 교육을 마친 사람이라면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인지하고도 여러분들이 나는 끝까지 모른 척을 한다 거기가 처음에 내 마음에 들었던 곳이니까 나의 로망이었으니까 근데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멋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그 자존심 지키느라고 끝까지 그거를 못 버리고 거기서 계속 세뇌되어가지고 그 선동에 빠져가지고 평생을 보낸다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그 관뚜껑이 다치는 순간 정말 큰 후회를 하시면서 말 그대로 이 세상을 떠나실 겁니다 본인이 처음에는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건 아니라고 판단이 섰을 때 바로 돌아서고 다시 또 멋진 친구를 찾는 이런 사람이 진정한 멋진 사람이다 이것을 열 번째 또 이야기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열한 번째 좋은 친구란 내 모든 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장점만 바라보며 응원하는 사람이야 좋은 친구 내 모든 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굳이 흠잡아가지고 물어뜯지 않고 장점만 바라보며 응원하는 사람이야 친구입니다 친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뜻을 내포한 단어입니다 이게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서는 친구라는 이 말이 없습니다 우리 말처럼 근데 이 친구라는 말을 굉장히 길게 표현합니다 나의 슬픔을 등에 진자 이게 그 부족이 부르는 친구라는 단어죠 친구라는 단어는 없고 나의 슬픔을 등에 진자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친구입니다 그게 그 뜻을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그게 뭐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쓰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 그 부족에 가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의 슬픔을 등에 진자 이게 도대체 뭘 뭘 뜻하는 건가 그게 그 부족에서는 친구라는 뜻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은 친구 좋은 친구 헐떡지 않고 싸우지 말고 남의 단점만 보려고 하고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장점만 그리고 친구가 진짜 슬픈 일을 겪었다 그런 친구의 슬픔을 등에 진자가 바로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열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버리기 힘든 게 질투야 너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자랑할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란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아까 질투 얘기도 위에서 나왔었고 친구 진실로 축하해 주는 친구 자랑을 좀 할 수도 있죠 근데 또 자랑 좀 했다고 거기서 수 틀려가지고 바로 시기 질투가 발동돼가지고 거기서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고 이렇게 뭔가 그렇게 하는 건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가 좀 자랑할 일이 생기고 상을 타거나 어디 가서 좀 좋은 경사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걸 깎아내리더라도 친구만큼은 그걸 진짜 진심으로 축하해 줘야 됩니다 그런 친구가 우리 주변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분은 진짜 잘 사신 인생입니다 그리고 열 세번째 친구의 도움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 그럼 넌 자존감도 탄탄해지면서 무엇보다 마음이 더 따뜻해질 거야 그러니까 친구의 도움을 계속 받으면서 살 수도 있지만 본인이 조그만한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 때는 줘야 된다 친구한테 만약에 100이라는 도움을 받았다면 본인이 줄 수 있는 건 1밖에 없더라도 본인이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는 과감하게 가지고 있는 일을 전부 다 줘야 되는데 내 건 아깝고 다른 사람 건 안 아깝고 이런 마음으로는 친구라는 개념 계산적인 거 너무 계산적인 것도 사회생활과 여러가지에선 필요할 수 있지만 친구 관계에서는 너무 그렇게 계산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그래서 우리 친구분들 중에서도 형편이 다 다릅니다 엄청나게 부잣집 사는 친구가 있고 형편이 힘든 친구가 있는데 형편이 좀 힘든 친구가 가지고 온 선물이라든지 이런 성의 표시가 본인한테는 미약한 그런 존재일 수 있지만 그 친구는 진짜 가지고 올 수 있는 다 가지고 온 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너그럽게 그렇게 바라보고 보시면서 또 친구를 이렇게 그 어느 정도 이게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좀 있지만 솔직히 그게 맞습니다 세상을 살아보면 끼리끼리라는 개념이 물론 있지만 그래도 그런 진정한 친구로서의 뭔가 그 선을 넘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열네 번째 복수와 증오 복수와 증오 그리고 비난과 같은 표현은 우리 인생에서 아예 삭제하자 그런 말은 우리랑 어울리지 않으니까 복수 좀 어디가서 뭐 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털릴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복수를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증오 증오 가질 필요 없습니다 시원하게 욕을 하고 차라리 홀발 털어버리셔야지 증오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본인이 받는 행동입니다 스트레스는 또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분노와 증오 비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셨으면 안됩니다 인터넷 방송에 가면 온갖 분노와 복수 증오심 비난 이것만으로 똥돌 뭉치신 분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의 인생을 사십시오 다섯번째 친구관계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는 좁히는 게 더 중요해 정말 좋은 친구 한두명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거든 이게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너그럽게 친구들을 포용력 있게 가지다가 걸러내라는 얘기입니다 김종원 작가님께서 의도하시는 내용은 아마도 걸러라는 표현을 여기다 넣으면 조금 그 표현 얘기 조금 안 좋은 단어니까 알아서 잘 걸러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분노와 증오심을 가진 친구들 질투심에 사로잡힌 친구들 실패자 정신을 가진 친구들은 걸러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 도움이 된다 안된다를 떠나서 그 조그만한 거라도 본인이 진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 서로 그렇게 응원해주고 진심으로 그렇게 같이 축하도 해주고 이런 친구를 결국은 안겨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열여섯 번째 마지막 내용입니다 간섭은 입만 있으면 할 수 있지만 행동에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늘 간섭이 아닌 자신의 삶을 살겠다는 멋진 선택을 한단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길게 해석하면 정말 끝도 없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고 이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섭은 입만 있으면 할 수 있지만 행동에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지 대한민국에 계신 수많은 아가리 파이터 분들 오늘부터 용기와 결단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수많은 악플 자판너들 이런 분들에게 아마 사회가 던지는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시간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본인을 위한 인생을 사십시오 이상 홍상캔디님께서 올려주신 소중한 영상으로 보는 커뮤니티 작업을 마치면서 저희 네이버 카페 구멍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 구멍은 대한민국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커뮤니티로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소중한 게시글과 정보글 그리고 창작글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일상 그리고 정치 사회종교적으로 조금 심도 깊은 이야기들까지 올려주시고 요청해 주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그것을 제작을 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작된 영상은 제가 아홉개 총 아홉개 플랫폼에 동시에 등록하게 됩니다 영상 촬영이 끝나자마자 바로 등록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등록해서 여기서 발생되는 모든 그런 아홉개 플랫폼에서 발생되는 조회수 수익을 지금 올려주신 게시자에게 모두 돌려드리는 돌려드리는 저희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소중한 엄청난 그런 활동력과 창작력을 타 커뮤니티에 가셔서 그런 아까운 에너지를 셀프 노예 그리고 말 그대로 그 그런 갑질 커뮤니티 갑질에 희생당하지 마시고 저희 코몽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엄청난 활동과 창작에 대한 철저한 보상을 받으시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코몽에서 여러분들의 커뮤니티를 즐겁게 이어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